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창배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야외로 나왔는데 제가 여기 송도에 왔어요 송도에 온 이유가 어 햄버거를 먹으러 왔는데 또 이제 또 햄버거를 더 합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오기가 조금 그래서 좀 민호 형님이라고 만나기로 했는데 민호 형님을 여기서 이렇게 만났어 여러분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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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민호 형님과 함께 햄버거 네 햄버거 햄버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인 저도 햄버거 네 햄버거 광고를 찍으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맛있게 먹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또 딴 거 없이 맛있게 먹는 게 또 맞습니다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erc Егоń exh shell기준 냥아 매 robust 아뢓다 매콤한 안뇽 이렇게 과론 피곤 멈추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와. 이거 뭐예요? 아니요, 크리스. 이거 진짜 맛있다. 음.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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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득 짱득 가볍 네 짱득 고추 바삭해가지고 깡냉이 나가는데 바삭 바삭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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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추 고추 김 뭐예요? 김 뭐야? 맛있다 김 김이랑 치킨이랑 먹어봐 김이랑 치킨이랑 먹어봐 치킨 한 마리에 12.900원 진짜 싼 거야 아 18,000원이 아니고? 어? 많이 더 굳어 싸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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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이 패티만 2개 추가되나요? 네 지금까지 어떤 방법을 맛집시지 않나요? 지금까지요? 다 마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물어보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제가 햄버거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감자를 우리가 제가 프랜타이드 가던 감자를 다 먹거든요 그렇죠 와 너무 맛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맛있겠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너무 부럽다 너무 맛있어 대표님 이런 실수하셨어요 너무 맛있다 음 음 음 고춧가루 거절은 안 하시네 예의상 한 번 한 건데 맛있어 랑크키 음 겨우 겨우 ㅋㅋ 오래 버텼네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와 자 이렇게 버거 프라이즈 와서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여기서 대표님하고 계신 분들이 집에 가면 누우면 생각나는 버거라고 여기 나가면 생각날 거 같은데 그리고 대표님 여기 포장되죠? 우리 안 먹어본 버거로 좀 싸가지고 그렇지! 포장해 주시면 어차피 해주시는 거 포장해 주시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다음 영상으로 왔다 가겠습니다 안녕~~ 잘 와주게 되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